해외 주식 아직도 나무 말에 유전하니 내가 직접 찾는 해외 주식 투자 함께해요 마 안녕하세요 kb 증권 정재욱입니다 지난번에 공유한 사이트는 유용하게 쓰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다면 계속 공유할 테니까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공부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썰틴 d 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썰틴 f 와 한글자가 다르죠 썰틴 d 는 회사의 5% 지분 이상을 보유하게 된 주주의 주식 보유상태 보고서입니다 누가 5% 이상의 지분을 투자했고 왜 투자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우주관광을 준비하는 회사로 유명한 버진 갤럭틱을 썰틴 d 를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봐요 썰틴 d 슬래시 a 라는 서류도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썰틴 d 서류의 수정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5% 지분을 획득한 투자자가 공시하는 썰틴 d 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오늘도 에드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명에 티커 spce 를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버진 갤럭틱 20년 8월 7일자 sc13 d 를 열어 볼게요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표로 누가 얼마나 지분을 획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각 회사의 13번째 항목에 보면 모두 같은 비율로 나와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그 이유는 더 아래로 내려서 아이덴티티 앤 백그라운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7.08% 지분을 획득한 회사는 아바르 스페이스인데 아바르 스페이스는 아바르 인베스트먼트 pjs 가 소유하고 있고 아바르 인베스트먼트 pjs 는 인터내셔널 패트롤룸 인베스트먼트 컴페니 pjsc 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투자회사를 소유한 모기업들도 똑같이 지분을 획득하게 되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또 투자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회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을만한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밑에 purpose of transaction 에서는 왜 지분을 투자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나와 있네요 13d 를 통해서 5% 이상의 지분을 얻게 된 투자자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지분을 늘리는 것은 항상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적대적 매수로 경영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지분을 획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지분을 확 늘린 투자자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폼4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바 다음 시간에 만나요